기운이 살아났듯이 저기 오는게 뭐야 뭔 말소리 들린다 아니 손에 묻은 게 지금 핀거에요 피에요 피?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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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미친놈 정신 차려 여기 온거는 오늘 이 폐견 유폐에요 유폐 와 야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운이 살아났듯이 저쪽에서 오는게 저쪽에서 오는 기운이 사납하고 어 뭐야 야 어 방금 창문 창문 뭐 갔다 왔지? 어 방금 창문에서 여기 여기 창문 여기 창문 이 창문 창문 이 창문 창문 어 이런 딸개 뭐야 기운이 와 저기 뭐야 저기서 오는 기운이 장난 아니다 보여요 저게? 보이나? 아니 갱아지가 미친듯이 계속 짖어 개가 여러분들 지금 아까 지금 차소리때문에 짖었다 하지만 우리 소리가 지금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멀리 있는데 다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뭐야? 뭐야? 알아서 한놈이 아니죠? 한놈이 아니죠? 빠지니까 송심해 뒤에 송심해 어? 야 저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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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러분들 아저씨 하나하고 아줌마하고 둘이서 손잡고 다 기다릴 수 있어요 뭐야? 손을 잡았던게 나 참 뭔가 손을 잡고 있어 손을 손을 잡고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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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테란이 있어 chegou 여러분 그신 여기는 대나무 jegs이에요 대나무 rises 조금 이따 여기 여길은 학교 아래로 들어가서 저곳에 들어갈게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이게 기계음소리가 남았나? 기계음소리 같은데? 기계음소리 같은데? 기계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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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는거지 뭐야 아무것도 없는거지 바로 못해 기계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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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 말소리 들린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구석병 뭐야 뭐야? 뭐야? 저기서 봤어 못 봤어 저거 저게 나왔다가 방금 들어갔어 이쪽에서 여러분들.. 이 백화트에서 암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러는걸 내가 봤어 지금 오.. 잠깐만.. 아까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아 뭐야..? 어디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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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어디? 저거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아.. 아.. 좀 시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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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뚜이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가자마자 얘기해 봐 아저씨 뭐야? 쟤가 죽으라는 얘기야 아저씨 몸을 이렇게 몸을 운수렸어 기침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하세요? 아저씨 손에 묻은 게 피에요? 피? 어디 앉아오세요? 어디 앉아오세요 아저씨 아저씨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죄송해요 아저씨 안 쉬었구나 얼굴이 너무 주름이 많아지고 우려져서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 지금? 아저씨 미쳐 아 무서워 누가 와요? 지금 누가? 폐가 안좋으셨어요? 폐가? 담에 많이 피셨다고? 아저씨 기침 너무 심하게 하신다 많이 아저씨 이거 뭐하냐고요? 그냥 좀 둘러보려고 왔어요 그냥 이게 방금 왔는데 어디 벌써 또 나가야죠 저희가 아저씨 결혼 안했어요 결혼? 결혼 안하셨고 아 결혼 안하셨고 여기 아저씨 말고 혹시 또 다른 분들 아저씨 왜 저 따라하세요? 지금 아저씨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앉으면 앉으면 일어나서 밀어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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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뭐야? 야, 왜 있어? 뭐야? 아저씨 야 기구에 따라가 따라 들어가 미친놈아 기구에 따라가 개가 쉬질 않고 있어요 쉬질 않고 잠깐만 야 저거 뭐야 야 야 뭐야 뭐야 어 아까 손잡고 있었던 듯이 아줌마 그 때 와있다 아 뭐이래 다시 갔어 지금 뒤쪽으로 뭐야 빨리 뛰고 좀 빨리 아 아 어떻게라 아 아 아 와 진짜 와 이런날라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또 뭐야 아 저거 또 뭐야 아 아 뭐지 저거 후 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소리야 이거 뭐지 대다보 안에서 들려 지금 뭐야 여러분 누구냐 지금 뭐야 뭐지 이거 진짜 야 너무 좋다 뭐든 try 진짜 왜이래? 소리도 멈췄어요 지금 아까 악수고 무성하네 소리가 줄어들었는데 구신들도 지금 근처에 있다가 지금 안 느껴져요 여기 구신 속으로 들어가는거야 구신 속으로 구신 속으로 들어가는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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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와 대나무 아래에.. 우와..들어와봐.. 잠깐만.. 잠깐..조심해야돼.. 천천히.. 왜이리 아래에.. 기울이 완전히 다 빠져있어.. 대나무 아래에.. 지금 처음 들어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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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뭐야 이거.. 아.. 지금 여기.. 이거 사이로 해가지고.. 기울이 뭐하냐.. 엄청 쎄게.. 잠깐만.. 야..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지마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우와.. 우와.. 우리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나온 이유가.. 지금 방금 봤던 그.. 건물 있죠.. 여러분들.. 거기 딱 들어서자마자.. 아.. 아.. 여기.. 어.. 오는거 같아.. 오 온다.. 오고있다.. 오고있다.. 야 조심해.. 앞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어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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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저.. 누가 그랬어? 모시님이 개가 안 짖어 이제까지 우리 지금 저 개가 거의.. 우리 얼마.. 한 2시간.. 2시간도 이상 짖었어 2시간 반 이상을 짖었던.. 우리 새끼가 들어간거 같아 자 진짜.. 오이식이 와 부탁드릴게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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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뭐야 뭐야.. 뭐야.. 달려와.. 뭐야.. 달려와.. 왜 안 와.. 야.. 왜 안 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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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정신 차려.. 미친다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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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야.. 아..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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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빨리 나라.. 빨리 나아.. 아.. 아.. 아 caminho..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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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지금 마이콜한테 들어간거는 마이콜한테 들어간거는 남자에요 남자 남자한테 아저씨 아저씨 또 하나 마이콜한테 마이콜한테 지금 제가 팥도 뿌리고 부전도 태우고 했었는데 나갈 때 내가 자세히는 못봤는데 우선 지금 새놈은 맞아요 새놈은 맞은데 더 있을지 모르는데 새놈까지는 봤어 봤는데 다 마이콜을 기다리고 있어 그 아저씨가 나오면 즉은 애들에 들어가려고 지금 부적이랑 그걸 다 태워가지고 주위에는 오진 못하고 지금 그 개를 시켜오면 개를 몇보고 있는거야 나가 또다시 한놈이 아니라 겁이 많아 한놈이야 봐야돼 따라가면 되죠 이 많은거 따라와보면 큰일나 또 막 있어보자 얼른 가고 안가고는 제가 판단해요 이대로 막 가면 안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대충 거리가.. 계단 쪽에서 멈춘거 같아 지금 아.. 아.. 아우.. 제가 멈춘거 같아 가자 안 되겠다 야 가자 가자 여러분들 방송은 여기까지 시작해요 만나서 헤sche ㅇㅋ tabii omics